뚜루겐 에프 원작의 첫사랑 6부작 세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진아이다에게 초대를 받은 나는 그녀의 집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다. 다섯 명의 남자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이상한 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엉겹결에 놀이에 동참하게 된 나는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든다. 다음날 아침 차를 마시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어머니는 나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뭘 하고 놀았니? 그냥 이야기하고 놀았죠 뭐. 어쨌든 그들은 점잖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 앞으론 그런 집에 드나들지 말고 시험 준비나 열심히 하거라. 차를 마시곤 하자 이번엔 아버지께서 내 팔을 붙잡고 정원으로 이끌었다. 어젯밤 자색힌 공작 부인의 집에서 본 걸 빠짐없이 말해보거라. 아버지와 나 사이는 보통의 부자들과는 달랐다. 아버지는 나의 교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나를 무시하는 일도 없었다. 오직 나를 당신 곁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뿐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아는 남자 중 가장 멋진 남자야. 만일 아버지가 끊임없이 나를 경계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도 그를 열렬히 사랑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마음이 내킬 때면 한두 마디 말이나 손짓 하나로 순식간에 무한한 신뢰감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말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 그리고 너그러운 스승 같은 존재야. 나중에 아버지의 성격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생각해본 끝에 아버지는 나나 가정생활 같은데 신경 쓸 만한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아버지가 사랑한 것은 색다른 것이며 그 색다른 것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블라디미르, 될 수 있는 한 모든 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 남에게 넘겨져선 안 돼. 그리고 자긴 자기 자신의 것이 돼야 해. 여기에 바로 인생의 묘미가 있는 거다. 언젠가 젊은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자유에 대하여 아버지와 토론한 적이 있었다. 자유라. 근데 넌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바로 의지다. 자기 자신의 의지란 말이야. 의지는 자유보다 귀중한 권력을 인간에게 준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자유로운 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야.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삶을 즐기려고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삶을 즐겼다. 어쩌면 아버지는 자신이 인생의 묘미를 오랫동안 맛볼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불과 마흔 둘이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나는 자세 낀 공작 부인의 집에서 있었던 얘기를 아버지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귀를 기울이는 듯하기도 하고 한편 무관심만 듣던 태도로 내 얘기를 듣고 있었다. 지나이다는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예요. 품위도 있고 삶을 즐길 줄 아는 나는 끝내 참을 수가 없어서 그녀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입가에 웃음을 띄고 있었다. 그러다가 기지개를 켜며 일어섰다. 아버지 저도 따라가면 안 되나요? 안 돼. 그 표정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상냥하기는 했지만 무관심한 것이었다. 가고 싶거든 너 혼자 가거라. 아버지는 자세 낀 공작 부인의 집으로 들어갔고 그 집에서 한 시간 이상은 머무르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나도 점심을 먹고 자세 낀 공작 부인의 집으로 갔다. 응접실에는 늙은 공작 부인 혼자 앉아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부인은 종이를 내밀었다. 실례지만 오늘 안으로 진정산장 대신 써주실 수 없나요 도련님? 써드리죠. 그때 옆방 문이 빡금이 열리더니 그 틈으로 지나다가 창백한 얼굴에 수심을 띄고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크고 써누난 눈으로 나를 힐끔 바라보는 것 싶더니 그대로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었다. 사실 나의 열정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이제 어린 소년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사나이가 된 것이다. 하지만 나의 괴로움도 역시 바로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지나다가 곁에 없으니 온통 슬픔뿐이구나. 그러나 그녀가 곁에 있다고 해서 결코 편안한 것은 아니었다. 질투를 하거나 아니면 나 자신이 보잘것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느끼게 되어 공연히 화가 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참을 수 없는 힘이 나를 그녀에게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 나는 행복의 전율을 느끼며 그녀의 방문턱을 넘는 것이었다. 무시의 볼드마르 날 좋아하나요? 어머? 정말인가 보네? 지나이다는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곧 눈치챘다. 그녀는 나의 연정을 재미있게 여기고 나를 희롱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또 괴롭히기도 했다. 어느새 나는 그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지나이다 나의 마음을 받아줘요. 지나이다 여길 좀 봐줘요. 나 혼자만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곁을 드나드는 남성들은 누구나 그녀에게 반해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롱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상황을 조금 더 싫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에 대한 복종심만 더해졌다. 싱싱하고 아름다운 그녀의 몸에는 교활함과 무관심 기계와 단순함 조용함과 활달함이 뒤섞여 독특한 매력이 넘쳐 흘렀다. 지나이더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녀에게 필요한 존재였다. 오, 나의 맹수 나의 사람 그녀가 이렇게 부르는 베르브저로프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불속을 해도 뛰어들 사람이었다. 오, 아름다운 여신이시여 그대의 이름은 지나이다. 시인 마이다노프는 그녀의 영혼을 시적 감성으로 올렸다. 흠, 정말 꼴불견드리 루시는 빈정거리기도 잘하고 노골적인 말을 예사로 짓거리는 의사였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존경하였지 그렇다고 그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지나이더는 왜 마레프스키 백작을 곁에 두는 걸까? 마레프스키 백작은 잘생기고 영리한 사람이었지만 어딘가 사기꾼 같은 데가 엿보였다. 마레프스키가 마치 여우처럼 기와락의 몸을 건들거리고 그녀에게로 다가가서 그녀의 귀에 무슨 말인가를 소곤거리고 미소를 짓거나 할 때면 정말 견딜 수가 없었다. 마레프스키 같은 사람을 지배드리다니 당신도 이상하군요. 그건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에요. 혹시 당신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내려다보아야 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나에게는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당신은 그럼 당신은 끝내 사랑을 할 수가 없겠군요. 그렇다고 당신까지도 내가 당신마저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진아이다는 나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다. 공부도 독서도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 나는 모든 것을 중단해버렸다. 그리고 마치 발에 묶인 딱정벌레처럼 그녀의 집 주위를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녀가 나에게 아영을 떨면 나는 곧 흥분하여 녹아나는 듯한 기분이 되고 그러다 갑자기 나를 밀쳐버리면 나는 그녀의 곁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감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었다. 어느 날 나는 담 옆에 뜰을 걷다가 진아이다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잔디 위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내가 그냥 지나치려고 하자 그녀는 갑자기 얼굴을 들더니 내게 손짓을 했다. 나는 곧 담을 뛰어넘어 재빠르게 그녀에게로 달려갔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도 창백하고 깊은 비해와 피로의 빛이 넘쳐올랐으므로 나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죠. 그렇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무슨 대답이 필요한가? 물론 그렇겠죠. 눈이 똑같아요. 그녀는 이렇게 말한 후 생각이 잠기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난 난 모든 게 다 싫어졌어. 이 세상 끝까지라도 가버렸으면 좋으련만 난 정말 견딜 수 없어. 그런데 내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아 괴로워 정말 괴로워 죽겠어. 왜 그러시죠? 진아이더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나는 비통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때 나는 그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생명이라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았다. 주인은 온통 햇빛을 받아 밝고 푸르렀다. 바람은 선들선들 나뭇잎을 스치고 꿀벌은 부리를 가볍게 날아다니며 붕붕거렸다. 눈을 들면 푸른 하늘이 부드럽게 펼쳐져 있었다. 나에게 어떤 시든지 한 편 들려주세요. 나는 당신이 시를 낭독하는 게 무척 좋아요. 아 푸시킨의 그루지아의 언덕에서를 들려주세요. 나는 진아에 대해 명령대로 그루지아의 언덕에서를 낭송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가 좋다는 거죠.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들려주니까 그리고 진실에 훨씬 더 가까우니까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려 해도 그렇게 되지가 않는군요. 그녀는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자 그만 가요. 집에 마이다노프가 와있어요. 그는 자기가 지은 창편실을 갖고 왔는데 그대로 두고 나왔어요. 그이도 역시 괴로워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당신도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제발 나에게 화는 내지 말아요. 진아이다는 재빨리 나의 손을 잡고 별채로 뛰어갔다. 아 진아이다 이제 왔군요. 자 그럼 나의 작품 당신에게 바치는 아름다운 시를 낭독하겠소. 그는 목청을 높여 노래하듯이 시를 낭송했지만 나는 귀담아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진아이다의 얼굴만 쳐다보면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한 말뜻을 풀어보려고 했었다. 혹시 남모르는 연적이 선수를 쳐서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아닐까? 그때 갑자기 마이다노프가 이렇게 외쳤다. 순간 나의 눈이 진아이다의 눈과 부딪혔다. 그녀는 시선을 떨구고 얼굴을 불켰다. 너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사랑에 빠졌구나. 어찌해야 좋담. 그녀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 뚜루게네프 원작의 첫사랑 3부를 마칩니다.